네,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5월 9일이죠. 여기 해놨어요. 5월 9일, 고기라고 하는 러시아가 어떤 결정을 할 거예요. 내일 한다고 그랬어요.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언의 시간표에 어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있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부르 십자가에 예수님 피어올리 부활하시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2년이죠.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휴구가 있을 텐데 그 휴구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고개 전쟁이라고. 에스겔 38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가 이거죠. 고개 전쟁을 준비하는 징후가 첫 번째 체크리스트 목록인데 지금 러시아가 공격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그래서 이 전쟁, C라고 하는 이 전쟁을 여건을 조수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런데 서방인 세계에서 이 무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졸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사실 불가능해져죠. 지금 60일이 지났는데. 그럼 이제 내일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푸틴이.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고개 전쟁, 슈거이기 직전에 일어난 이 전쟁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고개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교황이 있어요. 나중에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저크리스트가 러시아를 먹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황이 등장했어요. 신기하죠. 뭐라고 그랬냐면 교황이 등장했어요. 여기에. 러시아 편을 들어요. 우크라이나 편을 처음에 들었다가 지금 러시아 편을 들면서 푸틴을 먼저 만나겠다 그랬어요. 러시아 앞에서 나토의 개가 된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너무 짖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공격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푸틴이. 아니, 이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 뭔가 일을 하려고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숨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원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엊그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신나치를 조정한다. 히틀러가 유대인이다. 너희도 나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외무장관뿐만 아니라 맨날 더 그랬어요. 밑에 있는 그 강요들이.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보입시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신나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나치는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치가 러시아를 공격했잖아요. 2차 대전 때.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나치라고 그랬어요.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속의 의도가. 그게 이 시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게 일어났을 때부터 이거는 역강 조성 작전이다. 푸틴의 마음 아니면 러시아의 대통령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부동왕을 가지고 나면 이스라엘을 먹겠다고 하는 마음이 드러났어요. 성경을 아는 우리는 알죠. 이게 밑에 있는 외무장관이 말을 했어요. 푸틴은 즉각 사과했어요. 이스라엘 총리한테. 하루 지나서 우리 외무장관이 정신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공개적인 사과는 아니었고 사과했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미안하다고. 그래 놓고 하마스 지도자를 러시아로 불렀어요. 나중에 이 시가 일어날 때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란, 이라크도 이스라엘을 공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휴구에 관심이 있죠. 거기 움직이는 겁니다. 뭘 결정하냐면 이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이게 크림반도죠.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A라고 쓰여있는 이 전선이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이 현재의 전선입니다. 이미 부등화를 가졌어요. 그럼 여기서 전쟁을 종료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푸틴이. 그러면 이제 이 C전쟁을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과 자기 군사력을 공화시킬 겁니다. 실제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먹으려고 해요. 이게 돈바스 지역 전체를. 그러면 전쟁은 좀 더 장기화될 거예요. 여기 B선이에요. 그러면 6월이나 9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전쟁이. 이것도 우리는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으려고 러시아가 동원형을 발령하고 선전포구를 한 다음에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에는 핵전쟁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붙잖아요. 폴란드로. 나토 국가잖아요. 폴란드는.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것이 가까워져요. 이 C가 더 당겨질 거예요. 그래서 내일 결정한다요. 푸틴이 어떻게 할지. 그런데 내일 또 뭘 하냐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무기한 무기 대여법이 바이든이 서명할 거예요. 신기하죠. 바이든도 안 거예요. 뭐라고 결정할지 보고 자기는 서명할 수도 있어요. 무기한 무기는 물론 그 무기는 다 대여되는 무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시의 전쟁은 우리가 휴거 때문에 보는 건데 우리가 올라가면 어차피 일어날 거예요. 여기 7년이니까 3년 반 후에 일어나요. 지금 여기니까 사실 근접한 거예요. 지금부터 온 세계가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보십시오. 러시아가 집에서 타고 그러잖아요. 군비 경쟁을. 독일도 깜짝 놀란 거예요. 친러 국가로 나가다가 군비 경쟁하는 거예요. 프랑스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무기가 불티나게 팔려요. 제가 탱크 보행이니까 전차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탱크는 최신의 K2 전차는 제블린이 상부에서 공격을 해요. 미사일을 이렇게 쏘면 직진으로 안 날아가고 이렇게 가다가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꺼내려 꽂아요. 탱크 위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탱크는 그걸 방어하는 미사일이 전차에 부착돼 있어요. 위에서 쏠라 그러면 이걸 위로 또 날려요. 미사일을. 자동으로 그렇게 해요. 없어요. 다른 나라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러시아에 붙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무기가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줄 수가 없어요. 이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어디 주는가. 폴란드와 인적 국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어요. 상국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신호도 있고 집에서 기다리면서 휴근 날짜만 세면서 일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 들고 복음 전화로 가는 겁니다. 내일 휴근 되더라도. 내일 휴근 된다고 오늘 집안 사람도 밥도 안 주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휴근 되면 더 내 자신을 잘 정리하고 깨끗이 해놓고 복음 전화로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 전화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도지 줄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느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거나 기도하고 있다가 셋째 안으로 가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리 올라와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잘 정돈하면서 휴근을 기다린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있어요. 진짜 흰옷 입고 기다린 부부가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교제하지는 않지만. 하면 안타깝죠. 순서 마음은 이해하는데 흰옷 입고 왜 기다리시냐고. 흰옷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고. 또 우리가 입는 흰옷은 안 보인다고. 이날 여기서 받을 거 오늘 공부하겠지만. 여기서 흰옷을 주시는데 의. 왜 여기서 옷을 지어 입으려고 그러냐고. 흰옷을 선택하기도 힘든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